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7과를 공부하겠습니다. 17과는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재미있는 영화가 많았어요입니다. 17과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문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AV, 은희가입니다. 두 번째, AV, 고, 나다입니다. 이 두 개의 문법을 사용한 대화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있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인기가 많은 영화는 예매하지 않으면 빨리 매진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예매할게요. 마지막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요.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고 영화 음악도 좋았어요. 여러분, 대화를 잘 들었어요? 준희치 씨하고 후영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인터넷을 봤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AV, 은희가입니다. AV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어때요? 물어봅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후에 무엇을 알았습니까? 대답은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좋아요 입니다. 이 문법은 한국에 왔어요. 그 후에 무엇을 알았습니까? 날씨가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해요. 이 의미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후에 보니까 알았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샀어요?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아니요. 책을 찾으니까 없어서 못 샀어요 입니다. 이 사람은 서점에 책이 있어요? 없어요? 서점에 가기 전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봤어요. 그 후에 알았습니다. 아, 이 서점에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사용했어요. 서점에서 책을 찾으니까 찾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무엇을 알았습니까?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샀어요 입니다. 오늘 배우는 문법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선 가다와 보다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두 AV입니다. 가다와 보다 뒤에, 으니까를 어떻게 붙일까요? 가다와 보다를 보시면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네, 니까 입니다. 가다와 보다는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 없습니다. 가, 니까, 보, 니까 입니다. 이번에는 찾다와 먹다 두 개의 AV를 보겠습니다. 찾다와 먹다는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니까입니까? 아니지요. 으니까 입니다. 오늘 배우는 문법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AV에 사용합니다. DV는 아닙니다. 무엇을 했어요. 그 후에 알았어요 입니다. 그래서 AV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받침이 없으면 니까, 받침이 있으면 으니까 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으니까의 의미를 이제 잘 알았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 감기는 좀 어때요? 질문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졌어요 입니다. 감기는 좀 어때요? 약을 먹다, 먹다, AV를 사용했어요. 약을 먹었어요. 그 후에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 약을 먹은 후에 알았어요. 감기가 괜찮아졌어요 입니다. 그러면 약을 먹다를 으니까 문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앞에 먹. 아, 봅니다. 받침이 있네요. 받침이 있으면 니까입니까? 으니까입니까? 네, 으니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듭니다.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먹다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으니까를 사용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이 의미는 약을 먹었어요. 그 후에 알았어요. 이제 감기가 괜찮아졌어요 입니다. 두 번째 문장도 답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질문입니다. 감기는 좀 어때요? 나. 아, 이 사람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잠을 많이 자다. 잠을 많이 잤어요. 그 후에 알았어요. 아, 내가 괜찮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입니다. 자, 잠을 많이 자다의 AV는 자다입니다. 자다, 다 앞에 받침이 없네요. 받침이 없으면 오늘 문법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잠을 많이 자니까 좋아졌어요. 잠을 많이 자다. 자다는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까 입니다. 잠을 많이 잤습니다. 그 후에 알았어요. 아, 내가 좋아졌어요. 입니다. 세 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친구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안 좋아요? 물어봅니다. 그 친구가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고향에 가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앞에 AV를 보세요. 고향 뉴스를 봤어요. 고향 뉴스를 본 후에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마음이 달라졌어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입니다. 자, 고향 뉴스를 봤어요. 그 후에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배운 문법 니까 를 사용할까요? 보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으니까와 니까 중에 무엇을 사용할까요? 생각하고 여러분이 큰 소리로 문장을 말해 보세요. 네, 여러분 말했어요? 대답을 확인해 볼까요? 고향 뉴스를 보니까 보다,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까 입니다. 고향 뉴스를 보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요. 고향 뉴스를 봤어요. 그 후에 무엇을 생각했어요?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자, 다른 답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나 대답을 볼까요?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안 받았어요.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한 후에 그 다음 알았어요. 아,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전화하다를 볼까요? 답에 받침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이 이번에도 큰 소리로 한번 대답을 말해 보세요. 잘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왜 기분이 안 좋아요?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하니까 입니다. 전화하니까 안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답을 만들어 보세요.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번에는 갑자기 슬퍼졌어요. 그 앞에 어떤 AV가 있어요? 슬픈 음악을 듣다 입니다. 슬픈 음악을 들어요. 슬픈 음악을 들었어요. 그 후에 갑자기 슬퍼졌어요. 이 사람은 슬픈 음악을 듣기 전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픈 음악을 들었어요. 그 후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갑자기 슬퍼졌어요 입니다. 자, 슬픈 음악을 듣다 다 앞에 받침이 있네요. 그런데 이 받침을 잘 보셔야 해요. 우리가 받침이 없으면 니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받침이 있으면 으니까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슬픈 음악을 듣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1급에서 배웠습니다. 듣다, 우리 듣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요 입니다. 듣다는 들어요, 드 받침이 르, 을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대답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고 큰 소리로 이 문장을 말해 보세요. 잘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왜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슬픈 음악을 들으니까 갑자기 슬퍼졌어요. 슬픈 음악을 들었어요. 그 후에 나의 생각, 마음, 느낌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슬퍼졌어요 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다 받침이 있지만, 듣으니까가 아니라 네, ㄷ 받침이 르 받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듣으니까가 아니라 들으니까 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잘 만들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 짧은 문장이 두 개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짧은 문장을 하나의 긴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이에요. 백화점에 갔다 세일을 하고 있었다. 백화점에 갔어요. 그 후에 알았습니다. 와, 오늘 세일을 하고 있어요. 백화점에 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으니까 문법은 백화점에 갔어요. 그 후에 무엇을 새롭게 알았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백화점에 갔다 이 단어는 가다 입니다. 가다 이 단어는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으니까와 니까 중에 무엇을 사용할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백화점에 갔어요.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백화점에 가니까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백화점에 가, 가다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 없습니다. 니까를 썼어요. 자, 2번을 볼까요?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 후에 알았어요. 우와, 한국 사람 같아요. 한복을 입기 전에 몰랐어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복을 입은 후에 새로운 생각을 했어요. 새롭게 알았습니다. 한복을 입었어요. 한국 사람 같았어요. 두 개의 문장을 오늘 배운 문법 은이까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한번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네, 한번 확인할까요? 한복을 입으니까 한국 사람 같았어요. 입다는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이까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3번입니다. 10분쯤 기다렸습니다. 10분쯤 기다린 후에 무엇을 알았습니까? 버스가 옵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봤어요. 10분쯤 기다렸다. 버스가 왔다. 기다렸다는 기다리다 입니다. 받침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10분쯤 기다리니까 버스가 왔어요. 기다리다. 다 앞에 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의도 없습니다. 니까 입니다. 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4번이에요. 김치를 먹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맵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먹어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먹어본 후에 알았어요. 우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김치가 맵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자, 두 개의 문장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네,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김치를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맵지 않았어요. 자, 먹어보다에 보,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으니까가 아닙니다. 마지막 5번을 보겠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아름다운 경치가 보여요. 의미는 창문을 열기 전에는 몰랐어요. 창문을 연 후에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와,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네요. 자,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창문을 열다입니다. 열다, 받침이 리을이네요. 여러분, 리을 받침을 보면 뭔가 좀 달라요. 다른 받침하고 다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창문을 어떻게 할까요? 창문을 여니까 입니다. 여니까 아름다운 경치가 보여요. 자, 열다, 받침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원래 리을 받침이 있었지만 리을 받침은 자주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다에 리을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으니까 으니까를 쓰지 않아요. 니까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창문을 여니까, 혹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안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창문을 여니까 입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 연습입니다.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첫 번째 연습과 두 번째 연습을 아주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연습은 쉬울 겁니다. 자, 1번을 볼까요? 에릭 씨한테 전화했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의 질문을 듣고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에릭 씨한테 전화했어요? 네,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았어요. 에릭 씨한테 전화한 후에 알았어요. 아, 에릭 씨가 전화를 안 받아요 입니다. 에릭 씨한테 전화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단어를 쓸까요? 질문을 보시면 전화했어요 하는 전화하다 AV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AV를 여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에릭 씨한테 전화했어요. 네, 그런데 전화하니까 안 받았어요 입니다. 2번입니다. 방학 때 고향에 갔어요? 물어봐요. 이 대화 나는 네, 고향에 갔습니다. 네, 오랜만에 고향에 많이 변해서 깜짝 놀랐어요 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고향에 뒤에 어떤 AV를 쓸까요? 여기에 말했어요. 고향에 갔어요, 가다 입니다. 그래서 가다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가니까 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갔어요. 그 후에 무엇을 봤어요? 무엇을 새롭게 알았어요? 고향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입니다. 나는 좋아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많아요 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는 영화를 보다, 영화 보러 갈래요. 이런 AV가 있지만, 나의 대답을 보세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입니다. 이야기를 봐요, 이야기를 보러 가요. 이런 말은 쓸 수 없어요. 이야기를 뒤에 어떤 AV를 쓸까요? 네, 맞습니다. 듣다 입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후에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많아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듣다를 오늘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아까 우리 했습니다. 네, 들으니까 입니다. 듣다, 받침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3번입니다. 아, 4번입니다. 이제 배가 안 고파요? 물어봅니다. 네, 밥을 괜찮아졌어요 입니다.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질문을 듣고 밥을 뒤에 으니까 사용해야 해요. 밥을 뒤에 어떤 AV를 쓸까요? 네, 먹다 입니다. 먹다는 받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네, 밥을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지요? 마지막 5번입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네요 했습니다. 나는 내 창문을 조용해졌어요. 자, 창문을 뒤에 사용할 수 있는 AV가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요, 닫아요 두 개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려요, 조용해요 이렇게 대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요를 쓸까요? 닫아요를 쓸까요? 네, 닫아요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창문을 닫으니까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창문을 닫다도 받침이 드 입니다. 그러면 아까 듣다, 들으니까 받침이 바뀌었는데 이 단어는 닫다, 다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닫으니까예요. 자, 여러분이 배운 닫다와 듣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듣다는 음악을 들어요. 받침이 바뀝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다는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창문을 달아요 아니지요? 창문을 닫아요. 닫다 이 단어는 받침이 바뀌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자,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이까를 사용한 연습 마지막입니다.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 단어가 있습니다. 친구 전화하다, 전화 안 받다. 네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친구 전화하다,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그리고 전화 안 받다, 이것도 문장으로 만들면 전화를 안 받다 입니다.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문법 은이까를 사용해서 네 개의 단어가 들어가는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듭니다.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친구한테 전화한 후에 알았어요. 아,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입니다. 자, 여러분 쉽습니다. 이제 2번을 볼게요. 혼자 살아 봅니다. 조금 외롭습니다. 이 네 개의 문장, 이 네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거예요. 자, 조금 외롭다, 이것을 새롭게 알았어요. 무엇을 한 후에 알았습니까? 혼자 살아봤습니다. 혼자 살아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혼자 살아본 후에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음, 조금 외롭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의미를 여러분이 압니다.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혼자 살아보다 여기 AV를, 으니까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먼저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아보니까 조금 외로워요. 살아보니까 받침 없어서 그냥 니까를 썼습니다. 혼자 살아보니까 조금 외로워요. 그리고 3번입니다. 고향 음식 먹다, 고향 가고 싶다. 네 개의 단어예요. 고향 음식 먹다, 먹다 앞에 무엇을 쓸까요? 네, 고향 음식을 먹다입니다. 그리고 가고 싶어요. 앞에 고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쓸까요? 고향에 가고 싶다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향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자, 이 의미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하고 보겠습니다. 고향 음식을 먹으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요. 자, 먹으니까, 먹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으니까를 사용했어요. 고향 음식을 먹으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요. 4번입니다. 바닥 앉다. 다리 불편하다. 네 개의 단어네요. 바닥에 앉습니다. 불편해요. 다리가 불편합니다. 바닥에 앉기 전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앉은 후에 아,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네요. 입니다. 자, 이 네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번에도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네, 바닥에 앉으니까 다리가 불편해요. 앉다는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기 때문에 으니까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국외대 오다. 한국, 외국인 친구 많다 입니다. 한국외대 오다. 한국외대에 옵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 많다. 외국인 친구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외대에서 지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외대에 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우와, 한국외대에 외국인 친구가 정말 많아요. 한국외대에 오기 전에 몰랐지만 온 후에 알았어요. 외국인 친구가 많아요. 이 네 개의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듭니다. 한국외대에 오니까 외국인 친구가 많아요. 한국외대에 오니까 무엇을 알았어요? 외국인 친구가 많아요. 이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문법 av의니까를 사용한 연습을 모두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문법을 배우니까, 연습하니까 어때요? 쉽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다시 한번 책을 보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강 두 번째 문법입니다. av고, 나다.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운동을 합니다. 그 후에 그러면 어때요? 질문합니다. 대답은 조금 피곤하지만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가, 나, 대화에서 고, 나다를 보시면 운동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질문하고 싶어요. 운동을 하고 나면 입니다. 다른 문장도 보겠습니다. 감기는 좀 어때요? 물어봅니다. 나가 대답합니다. 약을 먹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이번에 고, 나다는 앞에 있는 고, 나다 하고 조금 다릅니다. 앞에는 고, 나면을 썼어요. 이번에는 고, 나니까 입니다. 약을 먹었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괜찮아졌어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어제 친구들하고 뭘 했어요? 질문해요. 답을 보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저녁을 먹었어요. 영화를 봤어요. 그 후에 무엇을 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배우는 문법 A, V, 고, 나다가 세 가지 형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고, 나다를 사용합니다. A, V, 고, 나다는 A, V를 했어요. 그 후에 그러면 질문을 하고 싶어요. A, V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 고, 나면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운동을 해요. 그 후에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운동을 하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입니다. 두 번째, 고, 나다, A, V 했어요. 이번에는 그러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예요. 자, 앞에는 그러면 어때요? 였어요. 고, 나면. 두 번째는 고, 나다, 그러니까, 고, 나니까예요. 자, 예문을 보면 약을 먹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약을 먹었어요. 그 후에 어땠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문법 배웠습니다. 으니까, A, V를 한 후에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약을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졌어요. 이런 의미를 말하고 싶을 때 고, 나니까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 나다 뒤에 그 후에를 씁니다. A, V를 했어요. 그 후에 다른 A, V를 합니다. 두 개의 A, V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고, 나서를 씁니다. 고, 나서, 예문을 볼까요? 영화를 보고 나서 저녁을 먹었어요. 영화를 봤어요. 그 후에 다른 A, V도 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는 두 번째 문법 고, 나다는 A, V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어때요? 말하고 싶어요? 고, 나면을 사용합니다. A, V를 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 후에 무엇을 알았어요? 이 의미로 쓰고 싶으면 고, 나니까를 씁니다. 마지막, A, V 했어요. 그 후에 또 다른 것을 했어요. 그때는 고, 나서를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고, 나다를 사용해서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연습입니다. 답을 만들어 보세요. 1번,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나가 대답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A, V, 고, 나다. 그러면 A, V, 고, 나면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만듭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 듣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고, 나면을 썼어요. 어떤 의미예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그 후에 그러면 어때요? 질문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즐겁게 노래를 불러요. 부르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입니다. 여기도 고, 나면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여러분. 고, 나면을 썼어요. A, V, 고, 나면. A, V를 해요. 그러면 뒤에 어때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입니다. 고, 나면을 연습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어제는 힘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어때요? 입니다. 나가 대답했어요. 잠을 자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늘 첫 번째 배운 문법 여러분 생각납니까? 네, 으니까가 있었어요. 이 대답에서는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후에 새롭게 알았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네, 잠을 자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새롭게 알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어제는 힘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어때요? 고향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고향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제 괜찮아요. 힘이 있어요. 입니다. 그래서 으니까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아요. 고향 음식을 먹다 이제 괜찮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고향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이제 괜찮아요. 여기에 고 나니까를 썼습니다. 고향 음식을 먹었어요. 그 후에 무엇이 달라졌어요? 무엇을 새롭게 알았어요? 으니까 입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어제 집에서 뭘 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숙제를 했어요. AV가 두 개 있네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AV 고 나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AV 또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녁을 먹다 그리고 숙제를 했어요. 두 개의 AV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 나다 뒤에 네, 고 나서 를 사용한다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저녁을 먹고 나서 숙제를 했어요. 저녁을 먹어요. 행동 AV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해요. AV가 있어요. 저녁을 먼저 먹었어요. 그 후에 숙제를 했어요. 그러면 고 나서 를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어제 집에서 뭘 했어요? 숙제를 했습니다. 숙제만 했어요? 아니요, 다른 것도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어요. 먼저 숙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텔레비전을 봤어요. 고 나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숙제를 하고 나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숙제를 했습니다. 그 후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두 개의 AV를 연결하고 싶으면 고 나서 를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 피곤할 때 잠깐 잠을 잡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잠깐 잠을 자다. AV예요. 잠을 자요. 그리고 그 후에 어때요? 입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잠을 자요. 그러면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AV고나다. 그러면 같이 문장을 만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피곤할 때 잠깐 잠을 자고 나면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할 때 잠깐 잠을 자요. 그러면 어때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샤워를 하기 전에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몰라요. 하지만 샤워를 했어요. 그 후에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기분이 달라졌어요? 좋아졌습니다. AV를 했어요. 그 후에 무엇을 새롭게 알았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하고 싶으면 오늘 첫 번째 배운 문법 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샤워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자, 고나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까요? 네, 샤워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고나다, 이번에는 고나니까를 사용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니까 무엇이 달라졌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3번을 볼까요? 등산을 했습니다.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등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생각했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몸이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등산을 하기 전에 몸이 건강해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등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알았어요. 몸이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나다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네, 고나니까를 썼습니다. 등산을 하고 나니까 몸이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등산을 했어요. 그 후에 새로운 것을 생각했어요. 몸이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잘 만들고 있어요. 이제 4번 같이 보겠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를 닦았습니다. 여러분, 고나다 문법의 의미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 두 개의 AV가 있어요. 그러면 고나다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고나서. 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요? 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를 닦았습니다. 두 개의 AV가 있어요. 어떻게 연결할까요? 네, 밥을 먹고 나서 이를 닦았어요. 고 나서는 AV 두 개를 했어요. 생각해야 합니다. 밥을 먹었어요. 그 후에 무엇을 했어요? 이를 닦았어요 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도 볼까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친구와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입니까? 아니에요. 맛있게 먹었다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친구와 맛있게 먹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먼저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른 AV가 있습니다. 친구와 맛있게 먹었어요. 두 개의 AV네요. 그러면 고 나다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겁니다. 음식을 만들고 나서 친구와 맛있게 먹었어요. 고 나서를 사용할 때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 후에 먹었어요. 두 개의 AV를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 연습입니다.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1번, 언제 고향에 가고 싶어져요? 고향 소식을 고향에 가고 싶어져요 입니다. 언제 고향에 가고 싶어져요? 이 질문을 듣고 고향 소식을, 소식을 뒤에 어떤 AV를 사용할까요? 소식을 네, 듣다 입니다. 고향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러면 어때요? 고향에 가고 싶어져요. 언제 고향에 가고 싶어져요? 고향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고향에 가고 싶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의미입니다. 자, 고향 소식을 들어요. 들어요를 고 나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네, 고향 소식을 듣고 나면 어때요? 고향에 가고 싶어져요.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 나면을 사용했어요. 2번을 볼까요? 이제 덥지 않아요. 물어봤습니다. 네, 덥지 않아요. 아이스크림을 AV가 있어요. 그리고 시원해졌어요. 아이스크림을 뒤에 어떤 AV를 사용할까요? 네, 먹다 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AV를 썼어요. 그리고 그 후에 새롭게 알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시원해졌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에 새롭게 알았어요. 달라졌어요.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으니까 이 단어, 이 문법을 생각합니다. 자, 아이스크림을 먹다, 고 나서를 어떻게 바꿀까요? 네,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니까 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에 시원하지 않았지만,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그 후에 달라졌습니다. 시원해졌어요 입니다. 자, 3번입니다.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요? 물어봅니다. 대답은 네,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AV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AV, 무엇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에 달라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AV는 할 수 있는 AV가 아주 많아요. 자, 여러가지 AV를 쓸 수 있는데, 고 나다는 한 가지입니다. 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선생님은 이 단어를 썼어요.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아요. 놀았어요. 놀고 나니까.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기 전에 스트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고 나니까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무엇이 달라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입니다. 자, 4번입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입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네, 점심을 AV, 커피를 마셨어요. 여러분, 점심을 뒤에 AV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커피를 뒤에 AV 마셨어요 가 있네요. 두 개의 AV를 말하고 싶어요. 점심을 뒤에 어떤 단어를 할까요? 네, 먹다 를 씁니다.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그 후에 커피를 마셔요. 두 개의 AV를 연결하고 싶으면 고 나다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네, 맞습니다. 먹고 나서, 고 나서 를 씁니다. 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 압니다. 먹었어요, 마셨어요. 두 개의 AV를 말하고 싶으면 고 나서 를 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을 볼까요? 집에 가면 뭘 해요 입니다. 집에 가면 손을, AV, 밥을 먹어요. 먹어요, 밥을 먹다, AV가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손을, AV를 써야 합니다. 자, 밥을 먹기 전에 여러분 어떤 AV 행동을 합니까? 네,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어요. 그 후에 밥을 먹어요 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나서, 고 나서는 손을 씻어요. 그 후에 밥을 먹어요. 두 개의 AV를 사용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고 나다를 사용한 연습을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AV 고 나다. 마지막 연습을 선생님하고 같이 해 볼까요?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운동하다, 기분 좋아지다. 자, 여러분 좋아지다, 좋아지다는 달라졌어요. 그 전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어요? 좋아졌어요 입니다. 아, 전과 후가 달라요. 그러면 고 나면, 고 나니까, 고 나서 세 개 중에 무엇을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운동하다 AV가 있습니다. 운동하다 뒤에 고 나다를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문장을 만들고 큰소리로 말해 보세요. 네,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입니다. 자, 2번입니다. 운동하다, 물, 마시다.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운동하다, 물, 마시다. 운동하다, AV, 마시다, AV. 두 개의 AV가 있네요. 그러면 고 나다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운동하고 나서 물을 마셔요. 고 나서를 썼습니다. 왜요? 운동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물을 마십니다. 두 개의 AV가 있네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손 씻다, 요리하다. 이번에도 두 개의 AV가 있습니다. 씻어요, 요리해요. 손을 씻어요, 그 후에 요리해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고 나다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네,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손을 씻고 나서 요리해요. 고 나서를 썼네요. 손을 씻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요리해요. 두 개의 AV가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방 청소했다. 방 깨끗해졌다. 여러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졌어요. 그 전에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깨끗해졌네요. 아, 방을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았어요? 방이 깨끗해졌네요예요. 청소했다 앞에는 방을, 깨끗해졌다 앞에는 방이, 자,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이 압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잘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방을 청소하고 나니까, 그 후에 뭐가 달라졌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방이 깨끗해졌어요. 입니다. 방을 청소하고 나니까, 고 나다를 썼습니다. 방을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방이 깨끗해졌어요. 입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네 개의 단어가 있어요. 비 왔습니다. 공기 맑아졌습니다. 이것도 맑아졌어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앞에 비 왔다가 있네요. 비가 왔습니다. 그 전에 공기가 맑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습니다. 그 후에 알았어요. 달라졌어요. 공기 맑아졌습니다. 여러분, 고 나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잘 만들었습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비가 오고 나니까 공기가 맑아졌어요. 비가 오고 나니까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공기가 맑아졌어요. 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두 번째 문법 에이브이 고 나다를 사용해서 에이브이 고 나다를 사용해서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17과에서 에이브이 의니까, 에이브이 고 나다 두 개의 문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17과 본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흐엉 씨와 준희치 씨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이브이 의니까, 에이브이 고 나다 두 개의 문법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여러분이 잘 들어 보세요.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있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인기가 많은 영화는 예매하지 않으면 빨리 매진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예매할게요. 좋아요. 그리고 영화 보고 나서 같이 밥 먹어요. 마지막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요.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고 영화 음악도 좋았어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흐엉 씨하고 준희치 씨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들을 거예요. 다시 들으면서 한 사람이 말한 것을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같이 큰 소리로 따라서 말할 거예요. 말하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어요. 듣겠습니다. 흐엉 씨의 말입니다. 들어 보세요.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있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그 다음입니다. 인기가 많은 영화는 예매하지 않으면 빨리 매진될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습니다. 인기가 많은 영화는 예매하지 않으면 빨리 매진될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예매할게요. 좋아요. 그리고 영화 보고 나서 같이 밥 먹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큰 소리로 읽었어요. 자, 두 번째 본문을 들을 때 보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으니까 배운 문법을 흐엉 씨가 말했어요.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그 후에 무엇을 새롭게 알았어요?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있었어요 입니다. 그리고 주니치 씨가 말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같이 밥 먹어요. 고 나다를 사용했습니다. 음,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밥을 먹습니다. 두 개의 AV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 나서를 사용했습니다. 후영 씨와 주니치 씨가 이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본 후에 두 사람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시 들어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크게 읽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요.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고 영화 음악도 좋았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습니다. 저도요.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고 영화 음악도 좋았어요. 자, 여러분. 흐엉 씨와 주니치 씨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화를 우리가 듣고 큰 소리로 따라 읽었습니다. 흐엉 씨와 주니치 씨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한 것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17과에서 우리가 배운 두 개의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친구가 아팠어요. 오늘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친구한테 어떻게 말해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어제 아팠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좀 어때요? 물어봅니다. 나의 대답을... 자, 아래에 두 개의 단어가 있네요. 하나씩 사용해서 우리가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좀 어때요? 오늘은 좀 어때요? 약, 이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약을 뒤에 어떤 AV를 쓸까요? 약을? 네, 먹다입니다. 약을 먹어요. 약을 먹어요. 그리고 문법을 써야 합니다. 약을 먹어요. 약을 먹기 전에 조금 아팠어요. 그런데 약을 먹었어요. 그 후에 무엇이 달라졌어요? 아마 괜찮아졌어요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배운 문법, 의니까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나를 어떻게 만들까요? 네, 약을 먹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첫 번째 문법, 의니까입니다. 약을 먹어요. AV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 나니까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두 번째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이번에는 잠입니다. 여러분, 잠 뒤에는 어떤 AV를 쓸까요? 네, 자다 입니다. 잠을 자요. 뒤에,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이 나의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잠을 자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잠을 자다. AV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 나니까. 잠을 자기 전에 좀 아팠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이 달라졌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괜찮아졌어요 입니다. 잠을 자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연습을 해 볼까요? 주말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친구하고 뭘 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친구하고 뭘 했어요?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대답을 만드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친구하고 뭘 했어요? 아래에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쓴 단어를 보고 여러분이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이에요. 친구하고 뭘 했어요? 첫 번째, 영화하고 차가 있습니다. 친구하고 영화를 뭘 했어요? 네, 봤어요 입니다.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차는 어떻게 할까요? 차를 네, 마셨어요 가 좋습니다. 친구하고 뭘 했어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그 후에 차를 마셨어요. 우리 두 번째 배운 문법, 고나다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차를 마셨어요 입니다. 영화를 봤어요. 그 후에 차를 마셨어요 입니다.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다시 연습하겠습니다. 친구하고 뭘 했어요? 점심, 자전거 두 개의 단어가 있네요. 이번에도 AV를 생각합니다. 점심을 네, 먹다 입니다. 점심을 먹었어요. 그 다음, 자전거 뒤에는 어떤 AV를 써요? 네, 자전거를 타다 입니다. 자전거를 탔어요. 점심을 먹었어요. 그 후에 자전거를 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까요? 점심을 먹고 나서 자전거를 탔어요 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연습입니다. 친구하고 뭘 했어요? 이번에는 쇼핑 저녁 입니다. 쇼핑 뒤에 어떤 단어를 쓸까요? 네, 쇼핑을 하다 입니다. 그리고 저녁 뒤에 어떤 단어를 쓸까요? 네, 저녁을 먹다 입니다. 쇼핑을 했어요. 그 후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네, 쇼핑을 하고 나서 저녁을 먹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 av, 고나다, av, 으니까 두 개의 문법을 사용해서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3강 마지막 듣고 말해 봅시다 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흑왕 씨, 어제 뭐 했어요? 친구하고 뮤지컬 봤어요. 뮤지컬이요? 뮤지컬이 재미있어요? 네, 정말 재미있어요. 왜요? 에릭 씨는 뮤지컬을 안 좋아해요? 뮤지컬은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서 좀... 어머, 그 노래가 좋아서 뮤지컬을 보는 거예요. 저도 한번 봤는데 노래로 대화하는 것이 좀 이상했어요. 사실 저도 전에는 에릭 씨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연극과 뮤지컬로 두 번 봤는데 그 느낌이 달랐어요. 같은 이야기를 노래로 들으니까 배우의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어요. 음, 흑왕 씨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갑자기 뮤지컬에 대한 생각이 바뀌네요. 그럼 다음에 같이 보러 가는 게 어때요? 좋아요. 흑왕 씨가 뮤지컬을 잘 아니까 좋은 뮤지컬을 찾아주세요. 여러분, 흑왕 씨하고 에릭 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흑왕 씨하고 에릭 씨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네, 뮤지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뮤지컬하고 연극, 네, 연극 이야기도 했습니다. 연극하고 뮤지컬 중에서 뭐가 더 좋아요? 무엇을 좋아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 다시 들을 거예요. 다시 들으면서 흑왕 씨하고 에릭 씨 중에서 누가 뮤지컬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뮤지컬을 왜 좋아합니까? 또 누가 뮤지컬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뮤지컬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대화하고 나서 무엇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선생님이 할 거예요. 여러분이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들으면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흑왕 씨, 어제 뭐 했어요? 친구하고 뮤지컬 봤어요. 뮤지컬이요? 뮤지컬이 재미있어요? 네, 정말 재미있어요. 왜요? 에릭 씨는 뮤지컬을 안 좋아해요? 뮤지컬은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서 좀... 어머, 그 노래가 좋아서 뮤지컬을 보는 거예요. 저도 한 번 봤는데 노래로 대화하는 것이 좀 이상했어요. 사실 저도 전에는 에릭 씨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연극과 뮤지컬로 두 번 봤는데 그 느낌이 달랐어요. 같은 이야기를 노래로 들으니까 배우의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어요. 음, 흑왕 씨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갑자기 뮤지컬에 대한 생각이 바뀌네요. 그럼 다음에 같이 보러 가는 게 어때요? 좋아요. 흑왕 씨가 뮤지컬을 잘 아니까 좋은 뮤지컬을 찾아주세요. 네, 여러분. 흑왕 씨하고 에릭 씨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뮤지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누가 뮤지컬을 좋아합니까? 네, 여자입니다. 흑왕 씨가 뮤지컬을 좋아해요. 그러면 남자는 뮤지컬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말했습니다. 자, 1번입니다. 남자는 뮤지컬을 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남자는 뮤지컬을 왜 좋아하지 않아요? 뮤지컬은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요.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노래를 많이 불러서 뮤지컬을 좋아해요. 말했지만 남자는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남자는 뮤지컬은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요. 그래서 뮤지컬을 좋아하지 않아요.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자는 좋아하는 작품을 연극과 뮤지컬로 두 번 봤어요. 두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노래로 들으니까 배우의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어요. 말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연극과 뮤지컬로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본 후에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연극은 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뮤지컬은 노래가 있어요. 뮤지컬을 볼 때 노래로 들으니까 배우의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어요.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연극도 좋지만 뮤지컬을 더 좋아합니다. 왜요? 노래로 들으니까 더 잘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자에 대한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입니다. 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2번, 뮤지컬보다 연극을 더 좋아해요. 연극을 더 좋아합니까? 3번, 어제 친구와 같이 뮤지컬을 봤어요. 어제 뮤지컬을 봤습니까? 4번, 남자와 같이 볼 뮤지컬을 찾아볼 거예요. 여자가 뮤지컬을 찾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후에 음, 어느 것이 여자에 대한 내용과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뮤지컬보다 연극을 더 좋아해요. 자, 다른 것을 고릅니다. 여자는 뮤지컬보다 연극을 더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연극보다 뮤지컬을 더 좋아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2번에서 봤어요. 여자는 연극과 뮤지컬을 두 번 모두 보았지만 뮤지컬은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많이 들으니까 배우의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뮤지컬이 더 좋았어요. 말했습니다. 여자는 연극보다 뮤지컬을 더 좋아합니다. 1번은 여자에 대한 내용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여자는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극도 봤습니다. 그리고 뮤지컬도 봤습니다. 3번, 어제 친구와 같이 뮤지컬을 봤어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처음에 물어봤어요. 어제 뭘 했어요? 여자가 친구와 같이 뮤지컬을 봤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번, 남자와 같이 볼 뮤지컬을 찾아볼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뮤지컬을 같이 볼까요? 네, 같이 볼 거예요. 왜요? 남자가 여자한테 저는 뮤지컬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흐영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말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러면 저하고 같이 뮤지컬을 보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남자가 말했어요. 흐영 씨가 뮤지컬에 대해서 잘 아니까 우리가 같이 볼 뮤지컬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는 남자와 같이 볼 뮤지컬을 찾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흐영 씨와 에릭 씨의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이야기한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17과에서 우리는 두 개의 문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에이브이 의니까, 두 번째 에이브이 고 나다를 배웠습니다. 에이브이 의니까는 에이브이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에이브이 한 후에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로 에이브이 의니까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에이브이 고 나다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에이브이 고 나다는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브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뭐가 달라져요? 말하고 싶어요? 그때는 에이브이 고 나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배운 문법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브이 했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무엇이 달라졌어요? 무엇을 새롭게 알았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때는 에이브이고 나니까 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브이를 두 개 쓰고 싶어요. 에이브이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에이브이를 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문법, 두 개의 에이브이를 같이 사용하고 싶으면 에이브이 고 나서를 사용합니다. 자, 오늘 배운 문법을 같이 다시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다시 한 번 책을 보고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음 주에 따라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 따라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